한편 갑작스러운 이적으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된 제파로프. 경기가 끝난 뒤 홈팬들과 함께하는 조촐한 환송식이 열렸는데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에게 FC서울이 선물한 따뜻한 영상 메시지. 행운을 밀어요. 제파로프. 진심이 담긴 응원 메시지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나요? 서포터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티셔츠를 선물받고 끝까지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. 제파로프 큐. 사랑합니다. FC 큐. 발음 많이 좋아졌어. 서포터석에 올라가 팬들 한 명 한 명과 직접 작별 인사를 나눈 용병이 아닌 진정한 K리거 제파로프. 품맥골더.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보아요. 저의 Becca 의사 24LE 감사합니다.